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항공정비사 연구소 소간지쌤입니다. 2019년에도 방송으로 계획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사실 안 지켜진 게 너무 많고 사실 2019년에 원래 모든 실습 영상을 다 제작해서 올릴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게을리기도 하고 또 여러가지 일도 많아서 그건 2020년으로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2020년 안에 실기 영상 다 올리고 나서 그건 그거대로 올리고 2020년은 이론도 한번 올려볼 예정이에요. 항공산업기사나 항공정비사 면허나 기능사나 여러분들이 혹시나 시험을 보고 기출문제 등이 있다 또는 생겼다 또는 제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을 가지고 쉬운 것부터 한번 기출문제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문제풀이 해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는 길에 듣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는 귀로 듣고 자기 전에 귀로 듣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필기를 한번 해볼 예정이고요. 작년에 하지 못했던 게 원래는 지금 모임같이 이렇게 정모 비슷하게 한번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이제 아이 낳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2020년 올해는 한번 꼭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싶은데 이거는 제 생각과 실제는 좀 다르죠. 다릅니다. 그리고 뭐 2020년은 뭐 그냥 늘 그래왔듯이 직업체험 직업인특강은 계속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019년에 한국항공소년단이라는 단체의 서울 연맹의 사무처장을 맡게 되면서 이제는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그런 행사나 그런 영상 그 항공인을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영상들을 기회가 되면 만들어볼 수 있으면 만들어보고요. 작년부터 작년 말부터 올라왔던 것이 이제 취미생활인데 취미생활도 조금 이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안 보면 되는 거니까 기왕이면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들을 공유하면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희 채널을 보는 분들 중에 제 나이 또래보다는 저보다 훨씬 어린 친구들이 본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감성을 조금만 더 같이 느껴보면 좋겠다는 생각에 지금 문방구 이런 데 다니고 있고 문방구에서 좋은 것들을 득템하게 되면 인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뷰 형태로 하고 있는데 좀 어느 날은 다 같이 모여서 그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날도 만들어보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2020년에는 여러 가지 좀 막 벌려놓기보다는 2019년에 못했던 모임이라던가 그 다음에 실기 영상 마무리라던가 그리고 이제 이론 조금 더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0년에는 뭐 뭐라고 그럴까요 저희 채널을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그 영상 찍어서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구요.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봐주신다면 즐거운 영상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2020년은 제가 몇 년 동안 결혼하고 한 번도 성공해본 적 없는 다이어트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뚱뚱했던 사람은 아닌데 그런 거죠. 좀 더 좋은 영상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자료들 많이 공유할 테니까 계속 항공정비사 연구소 사랑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께 알려주셔야 또 신나서 좋은 채널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 유튜브 수익이나 블로그 수익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더니 수익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기존에 수익 나는 걸 가지고 조금 더 확장하는 형태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될 것 같구요. 뭐랄까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게 생기면 계속적으로 나눔 행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년도보다 더 많은 나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오늘 어디 와 있냐면 직업체험으로 삼성중학교에 와 있어요. 그래서 삼성중에서 체험하고 오늘 하루가 마무리됩니다. 새해 첫날 첫 출근을 직업체험 학습으로 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과 함께 항공정비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구요. 항공정비사뿐만 아니라 항공 분야에 대해서도 더 많은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2020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 좋은 한 해가 되시길 바라고 하시는 일이 있다면 더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꼭 이루셨으면 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차에서 첫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으로 자주자주 만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있다. 여러분들이 질문해주신 것 중에 자주 오는 질문은 영상으로 간간히 운전하면서 만들어 볼 예정이니까 왜 우리 기존에 영상 보시던 거 있잖아요. 그거는 계속합니다. 계속할 테니까 방송은 사실상 저희 아이가 자는 시간이 너무 늦어서 방송은 좀 힘들 것 같구요. 오전에 방송한다고 해서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적절하게 상황이 주어지면 다시 방송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때는 좀 더 재미있고 다른 쪽으로도 영상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차차 기대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게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항상 항상 승리하는 그런 2020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